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2022년도 제4차 자산운용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전략과 주식, 채권과 부동산, 인프라와 사모투자 등 14개 분야 38명입니다. 채용은 공단이 인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투자 실무 경력을 갖춘 책임운용력과 전문운용력입니다. 지원서 제출은 16일까지이고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임용됩니다. 채용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이고 서류심사합격자는 인성검사와 외부 전문업체 평판조회를 거칩니다. 공단은 내년부터는 결혼 채용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